날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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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지기네 물건은 확실하지? 오케이 좋아서 얼어주고.. 아우 땡큐 빨대 없이 먹어도 되겠다 오빠 빨대 아.. 날씨 직이네 근데 진짜 날씨도 직이네 오늘 진짜 날씨 직인다 추접다 추접다 아니 근데 그러면 세차를 갑시다 조용한데 세차용품 없는데? 네 있잖아 거의 좀 추접긴 추접네 원래 세차용하자 원래 세차용하자 원래 세차용하자 원래 세차용하자 근데 이제 빨대 됐잖아 아 근데 진짜 내 꼴을 저래 그리로 원래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기라 물건이란건 잡으러 어.. 어때요? 집 집? 집으로 가자면서 어.. 지금? 세차로 가야지 지금 아 갑시다 갑시다 오.. 어딘데요? 빨리 나오면 되잖아 빨리 밥 안묻는데 세차로 밥 먹으러 가면 되지 세차로 밥 먹으러 갑시다 아.. 그래야되나? 네.. 저기 오토바이 전주 세차장이 있거든요 어딘데? 그 좌표좀 보내봐라 그러면 알았어요 보내줄께요 그리로와요 왔다 용품도 챙겨갑니다 알았다 네 몸만 가면 되제? 몸만아 몸만아 아 알았어 네 음.. 지금 출발한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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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딴 그리고 사적한 놈이 느껴오노? 뭐 하긴 내가 연락이 적었긴 했다만은 네 이런 것도 다 했노? 그래서 일로 오라고 했는 건데? 지금 있는데? 아 씨 셀럽스틱 와 좋다 춥다 춥자 그렇죠 아 이거 뭐냐고 스고이 이게 좀 불칸 나야 되나? 담배 한테 뿌리고 있으면 되겠네 이거 좀 먹을래요?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아 이거 글라스 불어 이거 철분제 그제? 철분제 그제? 다 대충 뿌려도 괜찮더라 오 근데 색깔 막혀 변하네? 아 이거 뭐랄시로 변하네 오 신기하노? 아 이건 또 노란노? 원래 액체가 그렇고 아 또 손 씌지 않아야 되네 새알못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설마 이 타이어 세정제 뭐 이런 것도 있냐? 타이어 세정제는 없고 타이어 코팅제는 있지 새차에 완성은 뭐다? 노가다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차가 새차에 뭐 진심이 필요가 있냐? 그냥 대충 하는 거지 이렇게 보랗게 들어가지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디스크에 철분이 있으니까 보랗게 변했네 휘는 그냥 씻은건데? 네 야 이거 분진이 안 끼는? 이건 분진 그래? 분진이면 근데 원래 이 색깔 되게 이게 분진 아이가? 아 근데 이게 약재가 지금 휘소이 많이 되니까 응 때가 더 많다 그렇다 그렇구연 응? 히익! 이거 키볼? 네 이거 뭐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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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거는 아 저기 야 가게 이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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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은 철로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보라색이긴 한데 휠은 원래 시커메가 모르겠는데? 저거를 딱 보라고 내가 딱 벗을까요? 약팔이 같은데? 무슨 약팔이? 자체에서도 철국기가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데 보라빈처럼 기구 탓이다 뽀뽀야 한 번만 딱 닦아볼게 버려야 된다 그이지 사전했지 욕실에다는데 욕실에다 대충해라 원래 부스로 해야지 뭐? 부스로 안해 새차를 무슨 부스로 해야지 부스로 해야지 이 대형이 어디일을 몰라 이 대형이 어디일을 몰라 아 뿌리줄게 응 와 직구정물 장난 아니네 왜 이렇게 많네 이거 금방 오도 마시면서 가둬야겠네 응 와 직구정물 장난 아니네 왜 이렇게 많네 이거 금방 오도 마시면서 가둬야겠네 금방 오도 마시면서 가둬야겠네 응 고맙게 되세요 고맙게 되세요 하이구 고맙게 되세요 그거 알까? 고맙게 되세요 고맙게 되세요 오케이 고맙게 되세요 또 저런 소리? 됐다 파이팅! 가자! 뭘 더 해! 이제 시작이구만 이제 다 말랐잖아요 왁스 발라야지 최초로 왔잖아 근데 좋은 거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코팅을 해야 돼 왁스나 아니면 다른 코팅을 해야 돼 근데 이번에 좋은 거 하나 샀다니까? 뭐라니까?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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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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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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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잡았나봐요 이게? 아니 이거는 다이어 세척이 끝은 뭐다 이거고 이거 이번에 그 약간 코팅제 같은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락판같이 이거 뿌리가 닦으면 되는 거라 이거 뿌리가 닦으면 되고 근데 절차가 좀 있는데 근데 해놓으면 그 장기스하고 없어집니다 뭐? 뭐? 오래 걸리나? 아니 한 30%? 이거라 이거 잘 되네 진짜 잘 되네 진짜 잘 되네 이거 이제 유복기가 없어야 이게 먹은 듯이 약간 유리막 포킹대 같던데 유리막 포킹대 사이에 유복기가 있으면 뜨잖아요 우리 보색할때 뜨잖아요 네 그런거처럼 이걸로 일단 한번 잡고 위에다가 딱 뿌리가 딱 흔들어 야 이거 장기스 유리막 포킹자 네 유리막 포킹자 오더바이 유리막 포킹 쳐달라고 뭐하는데 미끌미끌해가 아니 그거 미끌미끌한게 아니라니까 아까 꺼내야 미끌미끌한건 아니라니까 방탱하고 약간 변색된거 왜 우리 클리어 측 날라가 보였잖아요 오토바이 안 보였잖아요 아 미끌미끌 따지나 이거 엄청 얇은 막을 만드는 얘기라 장갑까지 터미끌 뭔가 반해봐라 그냥 만져보면 하얘다가 이렇게 돼 이렇게 만져볼까요? 네 이렇게 면을 하루정도 약간 근데 이걸로 뒤드리싱을 하얗다 그냥 이럴 뿌리꺼고 딱 하면 되잖아 아 아 색 자체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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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빛 뜨는 회색빛 같은 까만색에 이건 완전 까만색 아 아 마오가 약간 파일드 파일드 나도 몰랐네 어 지금 작으니까 폴까지 보이네 여기 폴클리가 있네 그런데 약간 뿌옇게 뜨잖아요 소색이 포롱포로 살짝 툭하게 만들어주니까 안 보인 덜 보이는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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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이 다엽잖아요 이 피시스로 이렇게 널 이런거는 그냥 폴이 닦기 힘들잖아요 요거 요거 지금 그렇잖아요 괜찮잖아 폴이 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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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보면 되지 근데 이게 젖어가지고 촉촉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바이로는 아 그러면 꼭 보여줘 요거 요거 요런거 일단 다 뿌려놓고 닦아 근데 오토바이도 1회 3차를 하냐 하죠 근데 정책이 이래야 지금 좀 애정의 관계라가지고 할까 맞까 하는데 일단은 깔끔하면 보기 좋잖아 와 잡고있으면 이렇게 약을 파는어? 난 뭐했는데? 어? 약을 판다고요? 난 이거 매점점 탔다니까 응 매점점 약 팔거 같으면 사장님 연락주십쇼 정석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우리 이런거 안좋아 아직 근데 작아서 안좋아 큰 채널이 광고는 이게 저거 사나 채널 규모에 따라 막 가는데 군바해야지 형은 군바해야지 광고는 그날까지 군바야 빨리한다 빨리하고 밥 먹으러 가 미안하다 내일 끝났다고 또 이런식은 안되지 응 아까 안탔나? 아니 그치? 응 알았어 왜 그러냐고 피로 이리 보라구 뭐지 뭐야 개기판 막 깎아주고 아 근데 엑스맥스가 약간 계기판 쪽이 계속 들어오지 뭐라고? 계기판 쪽이 많이 들어오지 저게 봤다 아니에요? 아까도 봤다 추접더라 억수로 추접더라 2.1번 된 것 같은데 뭐 아직 다 할 거 남았나? 아 마모라까지 당나고? 그럼 우리는 마모라지 휠은 근데 할 거냐? 잘 모르고 마모라 똑같아 우와 그거지 너무 막기지 흥겹먹나네 이게 왁스 바라는 것처럼 매끌매끌하진 않네? 그냥 일반 도장막? 유리막이라는 거잖아 빨리 닦아도 괜찮아요 깨끗하게 닦았는 전제 아예 요렇게 그냥 뿌리는 느낌이야 여기 팀에서도 내가 다 이야기 않더라구 팀썸 좋지? 다 이야기 않더라구 팀썸이 좋지 앞에 앞에 내가 들어줄게 자 여전해 여보이 오기 오기 야 하지마 하지마 난 됐다 아이 됐다카이 내 우회전 돌아갈 때 이제 짬짬이 해가지고 나를 담글라고 하는 거가? 좌회전 우회전 형 이래도 이거 뿌리면 딱 이게 됐는데 아 됐다 나 근데 약 이런 거 바르는 거 별로 안전한다 네가 해준다카이 하지 에이 그래도 광고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어? 해준다캐도 싫어할 거라고? 어우 헤어지 헤어지 그러면 헤어지 그러면 헤어지 이르다? 아니 나는 쉐이빙 크림 같은데? 그러니까 그 좌회전 왔는데 오락닥닥닥 타면은 맨 줄 알아 밥 먹으러 가는데 없구이 그래 땡겨 잘 봐라 밥 먹으러 갈라다가 병원밥 먹으러 가야 될 수도 있다 움직여줘 있어 그만가줘 있어 됐지? 가자 가자 밥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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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세차한 데 시간이 뭐가 이리 오래가 이게 너 원래 세차는 4시간 헤매 빠진 나이야 야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 밥 먹으러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